김장배추 물주는 방법을 해드릴께요. 오늘이 10월 28일입니다. 물을 잘못 주게되면은 배추 다 캐와 가지고요. 폭삭주잔지 뿐입니다. 그리고 물을 또 잘못 주게되면은 배추 전체 위가 누렇게 변해 가지고요. 녹음병에 걸려서 수확할게 또 없습니다. 그럼 어떻게 물을 주면 좋냐면요. 지금 10월 하순부터는 물을 또 자주 주면 안됩니다.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주면 좋고요. 물을 줬을 때 물만 주지 마시고요. 칼슘제를 섞어서 주면 좋습니다. 농약방 가시면 칼슘제가 팔거든요. 칼슘제는 아무거나 해야 됩니다. 꼭 비싼 거 안 써도 돼요. 그거를 물 있죠. 물통에다가 비율이 나옵니다. 물 얼마에 몇 cc가 나오거든요. 그거를 맞춰 가지고 이용하면 됩니다. 물 주는 방법을 알려드릴께요. 한번 보여 드릴께요. 지금은 배추들이 이제 거의 알이 계속 차기 때문에 물을 잘 주셔야 됩니다. 칼슘제는 저도 지금 뭐 요게 있거든요. 요거를 제꺼는 이름은 안 보여 드립니다. 왜냐면 꼭 이거 아니라도 다른 거여야 되거든요. 이건 너무 비싸요. 지금 알들이 차요 이렇게 저는 9월 초에 심었지만 꽃을 수확하고 심었거든요. 근데 여기 보시면 알이 차요 이렇게 알이 차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물을 진짜 잘 줘야 됩니다. 잘못 주면은 배추 완전 폭성쥬잔져요. 칼슘제 주면은 배추 잎들이 튼튼히 물을 요 중간에 있죠. 그럼 물 주는 시간대를 저녁에 주면 안돼요. 아침에 주면 좋습니다. 아침에 주면은 아직까지 생육활동 해가 알이 계속 차기 때문에 아침에 주면 좋습니다. 이렇게 중간에 상추하고 상추를 좀 이렇게 촉촉하게 일주일에 한 번씩 주시면 됩니다. 그럼 배추들이 칼슘제가 되었기 때문에 물러지는 것도 예방해 주고요. 배추도 더 나중에 속이 꽉 찹니다. 이 위에 물을 주게 되면 절대로 안됩니다. 배추들이 누렇게 된 원인이 위에 물을 주어서 배추들이 누렇게 됩니다.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배추 물 주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물염병하고 녹염병하고 그 다음에 칼슘제를 섞어서 물을 주게 되면은 배추가 더 알도 많이 차고요. 단단해지고요. 물 주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렸습니다. 물 주는 시간대로 아침에 좋은 이유를 말씀해 드렸고요.